팬도르를 예언하다 구독해주세요. 덤벼라 돌격화 울리기요. 조금이라도 적들의 어그르를 끌기 위해서 앞에 나가서 선타를 날려줍니다. 선빵! 선빵 필승! 선빵! 오케이 선빵 필승! 와라! 사격 개실! 선빵 필승은 무슨 뒤에서 뒤에서 들어오는 애한테 이렇게 세봉이가 당한 적이 있었던가 순식간에 전광판 마비되고요 우리 부상자 속출하고 있는데 사망자도 늘고 있고 괜찮아요 우리 지금 적들 기병 돌격대 65명 녹이고요 70명 녹이고요 적들 지금 빠져들었죠? 아 썰리나? 많이 썰리는데요? 아 우리 부상 30명 넘어가고 사망 12명 아 요거 적들 우리 100명 사상자 넘겼고요 100명 넘겼으니까 요 때 요 때 요 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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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지금 먹은 것 같다 우리가 조금 입이 입천장이 뒤긴 했는데 그래도 삼켜버렸어요 적들의 기병대를 삼켜버렸습니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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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es 음 어색 후 감사합니다.